네 안녕하십니까 대분박 장난감 입니다 네 오늘은 로봇카 폴리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언박싱 이라기 보다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로봇카 폴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은 네 구조본부가 있구요 그 다음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있구요 요즘에 제가 로봇카 폴리를 하나씩 모으고 있는데요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구조 다이캐스팅 이라고 하는 네 구조본부의 로봇카 폴리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구요 네 엠버구요 그 다음에 폴리입니다 네 오늘은 다른 다른 네 캐릭터 말고 폴리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폴리 네 이 폴리가 네 철제로 된 이 폴리가 기본 네 다이캐스팅 네 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짠 네 그 폴리보다 조금 작은 네 그 캡슐 네 캡슐 토이 가샤폰에도 로봇카 폴리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샤폰에서 뽑아온 로봇카 폴리 네 캡슐 토이가 되겠습니다 폴리 다음 짠 네 다음은 네 페이퍼 페이퍼 토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스티로폼 조립형 네 폴리가 되겠습니다 네 서점 각 서점이나 문구점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짠 네 이 폴리는 네 어 조립하는 폴리 네 조립하는 폴리 네 조립하는 폴리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네 풀백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어 어 뒤로 당겼다 놓으시면 앞으로 가는 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짠 네 지금 뒤에 보시는 폴리는 네 조종하는 네 조종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폴리가 되겠습니다 짠 네 키시고 네 키시고 네 오픈 네 오늘 한 다음에 조종을 하면 네 움직이는 네 이렇게 움직이는 네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이 있는 폴리가 되겠습니다 뭐 백하고 전진말고는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네 뭐 우회전 자회전 되지 않구요 네 백하고 전진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죠 자 다음 네 변신 형태의 변신 형태의 폴리가 되겠습니다 페이퍼 토이의 변신 형태의 폴리가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요렇게 팔을 좌우 좌우 네 좌우는 아니죠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네 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변신 형태의 대형 폴리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네 완구가 되겠습니다 짠 네 조종기가 있구요 소리도 나고 네 움직임도 움직일 수가 있는 네 폴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움직여 볼까요 여기 보시면 온 버튼이 있구요 오늘 하고 네 오늘 하고 로보트도 오늘 네 머리 위에 있네요 네 머리 위에 온 버튼을 켜주면요 요렇게 소리까지 나옵니다 네 해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좌우 네 후진 전진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종기를 보시면 요 버튼을 누르면 네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요 버튼은 네 보시면 사이렌이 울리는 버튼 한번 사이렌을 올려볼까요 네 사이렌 한번 네 그리고 자동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공간이 협소해서 이정도까지 밖에 안 움직이네요 자 그리고 요 버튼은 요 버튼은 제가 말을 녹음하고 폴리가 제 말을 녹음한 네 이 버튼으로 녹음을 하구요 이 버튼으로 녹음을 하고 이걸 누르면 폴리가 제 말을 따라합니다 별 기능이 아니라서 이건 딱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음성 변제가 되거나 이런건 아니구요 제 목소리가 그냥 녹음이 되서 네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네 요렇게 저는 폴리 네 아직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폴리도 있기는 한데요 네 요정도의 폴리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폴리만 네 7종이네요 그죠 네 폴리만 7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폴리를 앞으로 보유하게 될 텐데요 네 보유하는대로 보여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폴리 네 플레이 보면서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Guack Bug здесь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